더 이상 웨이팅은 없다. 박대기의 고속경제 박대기의 고속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뜨거운 주제인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톱 사태라는 게 벌어졌어요. 이건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얘기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는 얘기지만 어쨌든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임스톱이 뭡니까, 이거? 미국에서 가정용 콘솔 게임기 프로그램을 파는 소규모 점포인데요. 체인스톱입니다. 6천 곳 넘게 점포가 있는데 약간 옛날 모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책 대여점 그런 거 기억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죠. DVD 대여점. 네, 동네에 다 있어서 거기서 게임도 팔고 게임도 빌려주고 이런 소규모 소상공인 점포인데요. 미국이 대부분 알만큼 친숙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책 대여점이 사라졌듯이 요새는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책 대여점이라든지 만화방, 오락실 이런 거 추억하는 것처럼 미국인들 추억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게임스톱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돼버렸죠? 이게 좀 한물가는 사양업종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달러, 4달러 이렇게 떨어졌다가 아, 그래요? 미국의 레디시라는 무리로 치르면 커뮤니티 사이트, DC인사이드 비슷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월스트리트 배시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추억의 장소인 게임스톱 주식이 너무 싼 게 아니냐. 이거 좀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런다던데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래서 이게 약 한 두 달 전에 주가가 한 10달러 정도였는데 다 같이 사면 오를 수 있다 이래서 샀거든요. 그래서 한 40달러까지 올랐어요.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는 좀 거대 자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주식은 사실 실적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오를 리가 없는데 주식이 올랐다. 저거 이제 다시 반값으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게 떨어질 거라고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개미들이 또 다시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이 공매도 세력이 떨어뜨리려는 주식을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사면 우리가 역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래서 실제로 이 주식을 500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아까 10달러에서 40달러 올렸는데 40달러에서 또 500달러까지 올라버렸어요? 순식간에 한 두 달 사이에 50배가 오른 거죠 주가가.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22조 원 정도.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다고 공매도에서 얘기했고 개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보자. 주가를 더 올려보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중시에 김경래 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유망하네요. 유망한 회사인데 주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트륨이 떨어질 거다. 가격이 1만 원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김경래 닷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주식을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다시 갚을게. 그동안 이자를 주고 빌려달라. 한 주를 받아요. 2만 원짜리를. 2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그 주식이 1만 원이 됐어요. 그럼 제가 빌린 주식을 바로 2만 원에 판 다음에 2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뒤에 1만 원이 되면 1만 원으로 그 한 주식을 사가지고 갚을 때는 한 주만 갚아요. 그러면 제가 차익 1만 원을 벌겠죠. 물론 이제 이자는 좀 나가겠습니다만. 약간 봄이 김선달 같은 거군요. 그렇죠. 거꾸로 이제 주식 거래하는 걸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팔고 나중에 이제 돈을 내고 주식으로 갚는 그런 방식인데. 물론 이제 승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개인은 못하고 기관 투자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렇고요. 외국에서도 이제 개인을 좀 열어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대부분 다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익을 보려면 제가 예를 들어 김경래닷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짜리 주식이 0원이 되면 제가 2만 원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한 100% 정도 벌 수가 있는 게 최대인데 손실은 무한정입니다. 왜냐하면 김경래닷컴 주식을 제가 2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 주고 이제 공매도를 쳐서 제가 2만 원을 들고 있다고 한 달 뒤에 갚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주식이 200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제가 198만 원을 내고 주식을 사서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1만 퍼센트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래다. 그래서 개인들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그런 거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매도 세력이 사실상 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미들한테. 이건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판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주식을 사야만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전문용어로 이제 숏 스키즈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이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뭉쳐가지고 계속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영차 영차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이제 10달러 때 40달러에서 공매도를 쳤으면 그 사람들이 40달러 이해로 내려가면 이걸 다시 주식으로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지금 300달러, 400달러 이렇게 올라가버리니까 만약에 300달러, 400달러를 내고 주식을 사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공매도 세력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 측에서는 주가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단합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와중에 이 로비누시 또 등장해요. 소설도 아니고 로비누스 또 뭡니까 여기서? 로비누스는 미국 개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 이름인데요. 앱이에요? 주식 거래입니다. 로비누시 의적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소액 투자자들도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만든 이름인데 수수료가 공짜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국 개민들이. 그런데 이 로비누 믿고 있었던 로비누에서 배신을 해요. 어떤 배신을 했어요? 가격을 계속 올리려면 사야 되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사야 되는데 게임스톱을. 게임스톱 주식에서 매수라는 버튼을 없애버립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예 못 사게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너무했죠. 그래서 이거는 로비누스하고 이런 공매도 세력 사이에 뭔가 결탁이 있는 거다. 아 못 사게끔. 네. 못 사게 하고 주가를 내리는 음모다. 이렇게 미국 개미들 믿고 있습니다. 로비누스는 그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죠? 로비누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증거금이 필요한데 회사 차원에서 증거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다. 우리가 너희들을 배신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로비누스하고 그런 공매도 세력과 관련 있는 자본하고 일정한 거래도 분명히 있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의도적인 그런 버튼 삭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청문회와 수사가 지금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등장인물도 있고 공매도라는 복잡한 제도도 있는데 결국은 기관하고 개인하고 싸워가지고 개인이 이긴 거 아니냐. 1차전에서 이겼죠. 속이다 시원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개미들 입장에서는 신나죠. 왜냐하면 항상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미국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싸워서 이겼네. 수십 년씩 어깨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이런 광경을 처음 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뭔가 개미들이 쫄떡 쳐서 이긴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냐.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는 분명히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로빈훗이 매수를 막은 것처럼 이게 시장이 공정한 게 아니었어. 시장이 그들만의 뒷거래와 조작으로 있었다는 음모론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례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뭉쳐 게시판을 중심으로 계속 사면 계속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정보 공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게 결국은 시대조정 아니냐. 그렇죠. 과연 게임스톱 주식이라는 게 지금 350달러 정도 형성돼 있는데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주식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사형업종이었고 온라인 전환한다고 했지만 겨우 원래 처음 투자자들도 한 40달러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던 주식이었거든요. 이렇게 치솟는 게 말이 되냐. 언젠가는 떨어질 거고 그럼 분명히 피해자들이 나타날 건데 괜찮은 거냐.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좀 빌미를 제공한 게 공매도를 좀 지나치게 해가지고 개미들이 반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공매도 세력들이 너무 자만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분명히 떨어진 주식이다. 40달러일 때. 그래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얼마 정도 많이 했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의 140%를 공매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주식을 모두 사더라도 빌린 주식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규제가 없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너무 좀 규제가 여기 없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140%까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대부분 이러거든요. 미리 공매도를 한 다음에 자기가 공매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게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주식이 내가 볼 때 틈이 떨어진다 하면 실제로 그런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주식을 사놓고 반대로 사놓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훨씬 자본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왜 개인들이 뭉치는 걸 뭐라고 하시냐. 그래서 실제로 처벌은 안 될 겁니다. 이 개인들이 뭉친 건 처벌은 힘들 거라고 보는 생각이 많습니다.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우리 개미들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거래량이 천억 원 넘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개미주들을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로빈훗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로빈훗 앱을 쓰기도 하고 비슷하네요. 이름들이. 의정처럼 이렇게 썬다.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해외 원정을 가서 로빈훗과 결합을 해서 거대자본을 이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동학운동과 로빈훗이 결합을 해야 하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영차 영차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성어로 방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주제를 끌어올리자고 할 때 영차 영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흉내 내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350달러 근처에 가기도 하고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지금 사실은 미국 증시가 오늘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밤에 심장이 열리거든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지난주까지는 분명히 개미들이 이겼지만 과연 이대로 넘어갈지 또 반대로 주가 급락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식이 최근에 좀 내렸잖아요. 3,000포인트를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영향이 있긴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직접적이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해지펀드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좀 이익을 본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인과관계가 얼마 정도 있는지는 입증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그 정도로 큰 손실을 본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의 공매도 제도라든지 또 거대 금융자본에 대한 신뢰라는 게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풍이 올 수 있다. 이런 전조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도도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미리 현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더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천천히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단지 개미들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찬찬히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결국 의미하는 바는 과잉 유동성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고 개미들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물량과 힘과 이런 걸로 단결을 해서 이겼던 그런 점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나 우리 당국 입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풀린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 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개미들이 한국인 동학개미도 마찬가지지만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월스트리트 배라는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개미들이 전직 금융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집단지성이란 말이 맞을 때도 그 쓸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잘 작동할 수 있구나 그런 사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기사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대기의 고속경제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